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에어소프트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대만에 있는 액션암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AAP-02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아마 에어소프트 유저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 2년 전에 일본 에어소프트 어워드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던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왜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제품을 개봉하고 또 제품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에어소프트건을 리뷰할 수 있게 덕후 컴퍼니에서 제품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덕후 컴퍼니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을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이런 박스 형태, 이런 대만 제품에는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에서 나오는 에어소프트건 W라든지 VFC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 박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실한 박스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액션암에서 나오는 저가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박스에 여러가지 프린팅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식 수입된 제품이다 보니까 KC 인증 마크가 여기 있습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개봉하면 역시나 대만에서 나온 제품이다시피 이렇게 안에 내용물 똥박스라고 하죠. 종이박스에 쌓여져 있고 기본적으로 0.2줄에 맞게끔 국내법에 맞게끔 이렇게 검증이 됐다. 그리고 한글로 된 이 특이한 점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한글로 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권총 에어소프트건 한 점과 탄창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박스는 없습니다. 일단 뭐 0.2줄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종이는 일단 안보셔도 되고 일단 제품과 매뉴얼만 제가 따로 빼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총을 소개하기 전에 이 매뉴얼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매뉴얼은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한글로 되어 있고 이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작동방법이라든지 안전된 제품들 이런 식으로 총기의 전체적인 명칭이라든지 구조 넘어가시다 보면은 총기를 어떻게 분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제품 중에서 이렇게 매뉴얼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제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구매를 했을 때 이 매뉴얼을 보면은 총기의 정비라든지 뭐 작동방식 뭐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이렇게 숙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뉴얼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허접하게 한두 페이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페이지가 벌써 한 14페이지 분량의 칼라 칼라로 되어 있고 부품 목록까지 다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국내에서 정식이 수입되는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한글 매뉴얼이 좀 국내 수입사에서 이렇게 동봉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게 본보기가 돼서 앞으로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매뉴얼을 동봉하는 이런 형태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매뉴얼은 또 따로 두도록 하고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 대만에 있는 액션아미사에서 만든 이 AAP01 딱 보면은 아주 생소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를 좀 오래 취미생활로 즐겼던 분들은 이 제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대만에 있는 액션아미라는 회사 여기서 액션아미라는 회사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대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뭐 이런 AAP01 뿐만 아니고 스나이퍼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에어소프트건들을 만들어 파는데 실총에도 없는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총기로 돌아와서 이 제품 상당히 재밌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디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얼한 느낌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스 블로우백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리얼한 작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창에 가스를 삽입을 하고 잠전은 삽입을 한 다음에 이 슬라이드 뒷부분을 담겨서 그렇게 격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통해서 엔진이 격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길이는 230m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탄창을 제외한 무게가 860g 정도 됨으로써 상당히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 또한 상당히 가벼워요. 기본적으로 출시되는 색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다크어스니까 탄색 그리고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탄창. 탄창을 글록 시리즈의 글록 탄창과 호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탄창은 W 탄창.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품에 들어있는 액션함에서 나오는 이 탄창뿐만 아니고 W 라든지 VFC 마루이 탄창이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범용성으로 아주 놀라운 이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은 단발 기능도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연발 기능을 통해서 연사도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슬라이드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 요 부분만 우리가 작동을 시킬 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됨으로써 반동이 좀 작아요. 반동이 작은 대신에 살짝 이너바렐과 호복꽃만 손 좀 봐준다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에어소프트, GBB, 가스 핸드건 중에서 집탄이 가장 우수하게 뽑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요.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 흡사, 전동 드릴, 손에 들고 있는 핸드 드릴 같죠? 이 제품 맞습니다. 이런 액션 아미의 AAP-01이 가지는 이런 디자인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AAP-01을 조금 튜닝한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공사장에서 타카를 쓰듯이 쓸 수 있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이런 경우로 튜닝이 가능하고요. 이런 컨버전 킥도 구매를 해서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죠? 바로 이 제품의 컨버전 킥 중에는 봇이라든지 맡기다 같이 이렇게 전동 드릴 형태로 썸네일을 띄워 드릴게요. 이런 디자인을 컨버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킥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을 스나이퍼 형태로 바꿔서 길게 세팅하는 이런 제품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만에 있는 CTM이라는 회사는 이 제품을 전부 교체를 해서 풀메탈 형태로 이렇게 스피드 큐비, 이렇게 빠르게 HPA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총기로 튜닝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튜닝의 장이 열려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튜닝할 수 있는 부품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제품 권총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순정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리얼하게 풀메탈 형태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홍콩의 CTM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풀메탈 킷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스나이퍼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스나이퍼 킷이 있어요. 이렇게 긴 아웃바레를 연결하는 스나이퍼 킷을 장착을 해서 스나이퍼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AR, 이런 라이플 형태로 변경하겠다. 이 제품 라이플 킷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MP7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 킷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껍데기는 MP7인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제품으로도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 가격이 얼마냐? 국내에 정식 수입돼서 판매하는 금액 12만 7천원입니다. 직구를 하게 되면 12만 7천원보다 더 높아요. 아이러니한 제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국내에서 구매를 하면 직구보다 비싸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국내에서 사는 게 쌉니다. 무조건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이익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에어소프트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AS 부분이에요. 이 제품의 안에 부품들이 파손을 하면 국내에서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들이 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더크컴퍼니에서 순정 부품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순정 부품을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많은 유저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했지만 내가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AS를 받지 못하는 문제 또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고치고 싶어도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 없는 문제들에 많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 자체가 없다는 거죠. 가뜩이나 제품 자체가 가격이 저렴한데다가 순정 부품 역시 국내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에어소프트건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입문자로서 다가가기 좀 편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AAP01 너무 극찬을 한 것 같아요. 극찬을 했는데 사실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올 플라스틱에서 오는 이런 좀 리얼한 진짜 완전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을 떨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슬라이드의 동작 방식이 이렇게 다른 우리 글록이라든지 이런 제품과는 다르게 이 뒷부분이 움직이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 루거 같은 옛날 권총들 있잖아요. 이건 이 뒷부분이 움직이죠. 이런 구조로 인해서 오는 장점들 바로 집탄이라든지 이런 작동성이 좋아진다라는 이런 당점들이 있죠. 그리고 플라스틱 바디, 플라스틱 실린더일 때 장점이 뭐냐니까 우리가 쇠로 된 제품들보다 기화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이 제품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저가형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의 이 집탄, 이 호복고무라든지 이너바렐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발에서 잘 작동을 하지만 연사에서 어느 정도 냉각이 될 경우에 가스가 분출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살짝의 튜닝을 통해서 충분히 작동성 좋은 아주 훌륭한 제품으로 변신이 가능한 이런 또 커스터마이징 기능들이 많이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원래 제가 리뷰했던 에어소프트건, 유료 광고가 붙은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가장 극찬을 한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이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정 정도는 구매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가까워 놀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이 액션아미의 AAP01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응모를 한다라는 뭐 아무 댓글이나 좋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요 제품 하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더커컴퍼니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 요 선물을 제가 구독자분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뽑아서 한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보내드리는 제품은 블랙 제품 또는 탄색 제품 둘 중에 하나예요. 블랙 제품은 제가 리뷰에서 작동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색 같은 경우는 집단 테스트나 여러 가지를 거쳤기 때문에 조금 사용감은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고 만약에 당첨되신 분이 블랙을 원하시면 제가 블랙을 보내드릴 거고요. 탄색을 원하시면 탄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품 리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제품을 지원해주신 덕후컴퍼니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응모한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일주일 뒤에 한 분을 뽑아서 바로 빨리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제가 선물을 드릴 때 이 아재TV 패치 여기 있죠? 이 아재TV 패치도 같이 동봉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